제가 얼마 전까지 병원 센터하고 섬진료 다녔거든요. 들어보니까 그런 데서 돈도 안 주고 뭐 사람들 불러 모아서 노예처럼 막 때리고 일만 시킨다고. 안녕하세요. 잠깐만 저하고 얘기 좀. 안 돼요. 여기 가요. 겁나요 겁나요. 선생님. 이분께서 좋은 게 아니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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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 거예요? 얼마나 이러고 사신 거예요? 우리 힘으로 간다 안 돼 선배. 우리가 그 사람들 편에 안 서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. 괜찮았어? 맞았다고 얘기한 영상 증거물이 있습니다. 이거. 피해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어. 일로와. 소금물을 가둬두는 깊이 십여 미클 해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. 야. 오지 마세요.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anger と WEBSITE 무슨 일이야 선배?